커피도 신선하게 바로바로 주스도 신선하게 바로바로 하지만 매일 사용하는 기름은 한 달, 두 달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요? 이제 기름도 신선하게 집에서 짜드세요 자연 그대로 신선하고 건강한 기름 이제 시작하세요 더 건강한 한 방울 리퀴 오일 프레서 매일 볶고, 묻히고, 지지고 요리의 풍미를 살려주는 기름 지금 우리 집 기름은 안녕하십니까? 원료는 믿을 수 있는지 가짜 기름은 아닌지 언제쯤 곳인지 더 이상 걱정 말고 이제 기름도 집에서 홈메이드 시대 더 건강한 한 방울 리퀴 오일 프레서 화학적인 정제 과정 NO 진한 향을 위해 고온에서 볶고 짜고 NO 간접 가열 압착착유 방식으로 영양 파괴는 최소화하면서 자연이 가진 맛과 향은 그대로 신선하게 바로바로 짜먹으니까 상태 걱정 없이 화학 첨감을 걱정 없이 건강하게 넓은 투입구로 다양한 재료 차기도 쉽게 원료를 넣고 버튼만 누르면 알아서 끝! 기름과 찌꺼기를 알아서 분리하여 세척도 간편하게 우리 가족 건강한 기름의 시작 리퀴 오일 프레서 리퀴 오일 프레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